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모티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전 시간에 연이어서 피에로 캐릭터를 러프한 스케치적인 수채화적인 느낌으로 칠해져 있는 캐릭터를 앞전에 단순화된 단순 톤으로 된 것들과는 또다른 선이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작업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이모티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이모티콘화의 기본 조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다듬는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전 작업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점체가 생략이 되는게 아니라 최대한 어떤 그 선의 느낌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또 선을 정리해 나가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글링 하는 어떤 형태의 기본 베이스를 또 가지고 조금은 다른 형태 캐릭터 자체가 좀 뭔가 시화화 된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입모양이란지 손모양을 좀 변형을 해서 손을 볼에다가 되고 얼굴에가 되고 조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느끼한 얼굴 기본 포맷 자체도 좀 느끼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재미있는 표정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어 이모티콘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앞에 해왔던 것들하고는 이제 마지막 그 캐릭터로 선택한 건 좀 다르구요 어 그래서 캐릭터도 많이 작업은 하지는 않고 이 중에서 한 몇 가지 어떤 포즈만 해서 조금 실험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최대한 살려 놓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을 계속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어 이 부분에 지금 형태를 뭔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형태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은 이제 굉장히 큰 입을 조금 많이 오므렸죠 오므려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의 큰 입의 형태도 주변으로 좀 몰리게 지금 만들어질 건데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형태로 줄일 건지 그 다음에 입 모양이 저렇게 갈 건지 그리고 이빨을 좀 보이게 할 건지 고런 부분을 지금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저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보라색 부분들은 다 지워서 없앨 겁니다 이제 입모양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조금 그 삐져나왔던 볼 부분에 해당하는 입모양 그 부분을 이제 지워내고요 형태를 좀 축소해서 축소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업 중에 말이 안 나올 때는 작업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때는 작업하고 있는 단계를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s this week 잘 생각해 주세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반대편도 지워주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지워주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지워주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지우고, 명암 부분을 완전히 같은 색깔로 지울 건지, 일러스트적인 느낌으로 몇 단계를 그대로 나눌건지. 일단은 지금 투톤 정도로 해놨고요. 이제 뒤에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전체적으로 작업은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한 부분만 해놓고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빨을 조금 이제 토끼 이빨. 원래 캐릭터도 이빨이 컸죠.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깊이 파면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옆쪽 캐릭터에서 어떤 색감의 톤을 컬러픽커로 조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일러스트레이션적인 자연스러운 여러가지 선이나 어떤 색감들이 여러가지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부분부분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너무 많이 단계를 줄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을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거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진 않고 대신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적인 느낌의 것들을 이제 시도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도해봅시다. 이제 시도해봅시다. 이제 시도해봅시다. 자 지금 하다가 이제 어떤 형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리키파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메뉴를 들어갔습니다 리키파이는 형태를 왜곡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대신 이거는 캐릭터를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단순 캐릭터 작업할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선 자체를 자연스럽게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 효과를 좀 써본 건데요 물론 선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키파이를 줘서 형태를 왜곡시켜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에서 선 단계를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 색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리키파이를 조금 잘못 쓰면은 뿌옇게 되요 흐려집니다 픽셀이 깨진다 그러죠 자 근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암 단계가 조금 자유스럽고 깔끔한 형태로 어떤 작업의 형태는 진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 또 그림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형태를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드려 놓고 거기에다가 색감이나 선들을 한 번 더 이제 칠을 하면서 보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서서는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like 고소한 계속 선정리 중입니다. 계속 선정리 중입니다. 계속 선정리 중입니다. 계속 선정리 중입니다. 보다시피 노란색을 칠하는 데도 있어서 단순히 색감을 채우는게 아니라 터치를 계속 넣고 있죠. 한번에 드립 앞전 캐릭터를 할 때는 보셨겠지만 색감을 바로 드립 붙던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단순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바로바로 이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금 느낌이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빠르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고 바로바로 진행이 아니라 뭔가 하고 다시 지웠다가 다시 터치를 넣었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그림을 어느정도 그리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쯤은 워낙 단순 캐릭터나 정형화된 형태의 접근방법이 많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화 된 느낌으로도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마지막 편으로 선택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최대한 선들을 살리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지금 팔 부분을 조금 지우고 얼굴 표정도 일반적인 좀 표정하고는 다르죠. 피에로 자체가 감정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웃는 입 속에 또 표정 속에 감정 속에 뭐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사람의 자연스러운 얼굴의 표정이 아니라 과장된 익살스러운 표정이죠. 그래서 지금 눈도 보면은 감정이 없는 멍한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거기다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병맛의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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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는 완성이 되었구요. 반대쪽에 손으로 그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지금도 팔에 있다는 기본적인 단순 톤을 색상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색상들을 터치를 해서 터치의 느낌도 좀 살려놓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작업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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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다시피 그 팔에다가도 터치를 넣고 그죠 이렇게 원래의 이미지를 동돌이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대편에도 손가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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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팔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얼굴의 각도에 맞게 조금 펼쳐져 있는 팔이라면 한쪽 팔은 짧은게 아니라 그 앞쪽에서 봤을 때의 팔의 각도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각도로 입체적인 팔이니까 그렇게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디의 느낌에 같이 어울리는 선들을 넣어서 느낌을 살려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난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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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아주 크게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요. 좀 생소한 느낌의 터치감, 단순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션적인 느낌을 살려서 지금 넣는다는게 조금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손가락과 일치되는 반대편은 얼굴에 약간 가려서 손가락의 일부가 가려져 있고 이쪽은 이제 보여지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단순한 부분들은 색감을 기본적으로 부어 놓고 얼굴 양쪽에 이제 손가락을 대구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해보세요. 굳이 다운, 잠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내린 cadaSMC의 장면에 한번 뽑아 주시기 바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의 팔의 느낌을 똑같이 그려 넣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수정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포즈의 얼굴 표정과 제수주어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